지금 공매도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매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매도를 제기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부터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시스템은 선진국처럼 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죠 지금 하는 척만한 눈가리고 앙을 좀 하겠다 국민들은 괴대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잘 모를 거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 압니다 국민들이 더 잘 알죠 지금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금 금융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금융적폐입니다 금융적폐 이 정도면 금융적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이제서야 박스피를 들고 올라서고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처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하게끔 놔두면 안 된다 국민들의 피를 철저하게 빨아먹으면서 외국인과 기관과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갈 곳이 기관이니까 거기만 배불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계속 거기에 이렇게 공부를 갖다 바치듯이 계속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죠 이 시스템을 선진국으로 선진국처럼 시스템과 법을 개정을 해야 돼 법도 개정이 약합니다 지금 1년 이상 3,5배 이거 약하죠 적어도 이제 미국과 거의 동일 수준으로 가야 되죠 미국과 프랑스의 이런 정말로 강력한 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지금 동일 수준으로 가야죠 완전히 그냥 공매도를 최우대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현금인출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라라고 했겠죠 거기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지르고 있죠 이래서 당장 특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주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버렸죠 국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했죠 시스템은 선진국처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강 하는 척하고 공매도는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을 해야죠 이거 지금 계속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 그냥 계속 그냥 역시 개되지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 이 바람이 불 때 제대로 잡아야죠 이 금융접회는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결고리 어떤 입김에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죠 이 아무 돈도 없이 그냥 나 10억만 빌려줘 알아서 수수료만 내 100억만 빌려줘 너 돈 없잖아 그런 게 없죠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냥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1조 빌려줄까 1조? 1조 가져가세요 그럼 수수료만 많이 빌면 좋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권 증권사에서는 이 공매도 빌려줘서 돈을 보고 또 자기들 공매 쳐서 돈을 보고 국민들만 피가 쪽쪽 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권사는 무조건 공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선진구여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유동성 공급해야 되니까 공매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외국인 다 빠졌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그러나 작년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해가지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제도를 선진구처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공매도는 선진구이 하니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이 정도 해주면 우리 당을 찍어주겠지 약간 선거용으로 살짝 뒤로 미루고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 약간 거의 뭐 그대로죠 법만 좀 개정이 되는 부분이고 안 잡으면 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습니다 3거래일 부분이기 때문에 실컷 고매치고 3일 안에 더 갚아버리면 그건 뭐 안 걸리죠 실시간 감지 시스템도 안 한다 그래 버리니까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매 제도 개선을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공매를 아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정말로 해야 된다 선진국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진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차거래 계약 전산이 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은 번지를 하죠 공매도 투명성 공정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해서 하는데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는 인식이 인식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공매투자에 대해서 5년간 보관탈을 의무화했던 이거가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실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되고 증권사에서 얘들이 불법으로 공매치고 놀고 있는데 지금 얘들을 보고 네가 너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이제 돈도 안 내고 그냥 빌려줘 하면 1조까지도 다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많이 빌려줘서 많이 빌려줄수록 수수료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진국처럼 하려고 하면 증거금을 대고 빌려가야 되고 그리고 무차이 공매도 하다가 걸리면 무기징역까지 가버려야 되죠 2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벌금도 한 50배 100배 이렇게 때려버리죠 그 정도로 때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정말로 공매도를 치리면 정말 불법 공매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공매를 빌리는데 돈 없이 빌릴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갚는 기간이 없다 무기한 연장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선진국처럼 선진국을 하니까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선진국처럼 그런 수준을 도입을 해야죠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재 도입될 만큼 어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다가 그리고 3거래일 이 부분도 바꿔야 됩니다 3거래일이 아니고 또는 1거래일 중국은 하루 만에 지금 청산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3거래일 3거래일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컷 이제 불법 구매치고 3일 안에 갚아버리면 그거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되는 거를 방치하겠다라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특별 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365일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호가창 전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증거금을 내고 빌려야 되고 기간을 정해서 갚아야 되고 그렇게 선진국이 하는 그대로 다 완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든 말든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선진국처럼 이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조성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봤을 때 시장조성은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없애야 되죠 이거는 지금 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시장조성자가 아니고 시장조작자죠 이 제도는 그냥 없애야 되죠 이 정도로 해 줘야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대강 눈가리고 왕을 한 상태에서 공매를 제기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도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국민 돈을 다 핏바람 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현국이죠 공매 개선 공약이 대권을 잡을 겁니다 대권도 잡고 시장도 잡고 다 잡을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여기를 비판하고 나서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찾아보면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를 제도 개선하고 정말로 금융적폐 외국인 눈치나 보고 그리고 금융위는 금감원은 지금 끝나고 나면 잘리면 증권에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공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없는 이런 사람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죠 나서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공매도를 완벽하게 선진국처럼 계산하겠다 또는 폐지하겠다 라고 하면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정말로 많죠 거기다 가족까지 합치면 이거 하나면 그냥 끝입니다 다른 거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가장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크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하고 주식 쪽이죠 그런데 주식 쪽에서는 공매 제도 개선입니다 완전히 없애거나 선진국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도입을 하거나 그게 대권을 잡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계속 투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걸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거는 뭔가 공매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보는 거죠 본인의 위치에서 본부를 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